2위가 뭐냐? 조회수 18만 뭐야? 저게 18만이야, 18만이게 아니, 도대체 나는 뭐라고 사는 거냐고 이게 제 목소리에요 음성변조 선생님, 운동변조 앱이 엄청 많아요 다 공짜에요 그래서 음성변조 앱을 깔으셔서 애들한테 발표 수업할 때 이렇게 보여줬어요. 맨날 무기력을 가장한 그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할 겁니다. 왜 이렇게 달라졌지? 민원을 예방하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업시간에 재미있으면 되죠. 엄마 우리 수학선생님 개 재미있어? 그 얘기 듣고 엄마가 민원 내겠어요? 옆에 집 아줌마 순이 엄마가 민원 내려고 해도 여보 여보 그 선배님 그러면 안돼요. 하나 더 볼게요. 이게 2위고 3위는 또 더하다? 이게 지금 칠마냐? 이게 칠마냐 칠마냐? 그랬더니 댓글을 외국인들이 달았어. 영어도 아냐? 무슨 뭔지 몰라요. 깨, 뽀마, 대, 아. 이게 바로 우리 시대. 우리 젊은 아이들. 우리 아이들을 그냥 뉘연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. 말씀드리면서 저도 죄송합니다. 제가 일부러라도 이런 걸 다 끌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. 제가 이걸 쓰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러면 애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. 이게 무슨 표현인지. 아이고, 애쓰인가? 내가 이런 게 안쓰러운 거야. 깐스러운 사람하고 싸우겠어요? 애 당했죠 애? 애 당했죠 애? 응. 어지말들이. 그렇지. ㅎ